요, 이거 누구요? 이 박사 아니요? 하는 술취한 소리와 함께 건영의 어깨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김갑진이었다. 그리고 모를 청년 둘이었다. 건영은 비밀이 하던 생각을 들키기나 한 듯이 일변 놀라고 일변 낯을 불키며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웬일이야? 하고 갑진은 건영의 목에 팔을 걸어 안으로 잡아 끌며 들으니까 한은경이하고 약혼은 했네 그려 자 오늘 한 잔 네 개 하고 두 동행을 한 팔로 끌어당기며 이놈들 다 이리와 이 양반은 누구신고 하니 말이다 저 아메리카 가셔서 닥터 오브 필로소피를 해가지고 오신 양반이란 말이다 하하 이 박사 여보 이 박사 이놈들은 내 동문대 대학을 졸업하고도 소학교 교사 하나 못 얻어 하고 꼬르륵 꼬르륵 밥을 굶는 못난 놈들이란 말이오 내님도 그렇지만은 하하 이놈아 하고 동행 중에 하나가 갑진의 뺨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이놈아 네 놈은 개짓까지 빼앗기지 않았어 못난 놈 같으니 우리는 직업은 못 얻고 카페 신세는 질망정 오쟁이는 안 졌단 말이야 오라질놈 이놈들아 하고 갑진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득득 긁으며 아서라 이놈들아 그 말일랑 제발 말하라 하하 이런 제길 이 박사 이놈들의 말 믿지 마시오 내가 어디로 보면 오쟁이질 양반이오 하하하 자 이박사 폐 일어나고 우리 카페 가서 한 잔 먹읍시다 이박사와 같이 만사가 순통해 돛을 달고 뜻대로 되는 이는 우리네 같은 룸 폐는 한 잔 먹여야 한단 말이오 경칠 것 가자 하고 갑진은 두 팔로 세 사람의 목을 멍해를 깨어 끌었다 건영은 후배인 갑진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불쾌하였으나 갑진의 팔을 뿌리칠 기운이 없었다 갑진은 공원을 나와서 이박사와 두 동물을 끌고 낙원동 어느 카페로 들어갔다 붉은 등 푸른 등 등은 많으나 어두 침침한 기운이 도는 방에는 객이라고는 한편 모퉁이에 학생인 듯한 사람 하나 웨이트리스 하나를 끼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아직 손님은 많지 아니하였다 이라시아의 하는 여자 어서 오십시오 하는 여자 사후인이나 마주 나와서 네 사람을 맞았다 모두 얼굴에는 햇대빡을 쓰고 눈썹을 길게 그리고 입술에는 빨갛게 연지를 발라 금시의 치를 잡아먹은 고양이 주둥아리 같고 눈 가장자리에는 검은 치를 해서 눈을 크게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엉덩이를 내어두르고 사내 손님에게 대하여서는 마치 남편이나 되는 듯이 응석을 부렸다 아이 왜 요새는 뵙기가 어려워요? 하고 양복 입은 계집애는 값진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아다가 제 뺨에 비볐다 요것이 언제 보던 친구라고 요 모양이야? 하고 값진은 주먹으로 그 여자의 볼깃작을 소리가 나도록 때렸다 아야 아야 사람 살리유 하고 그 여자는 값진의 뺨을 꼬집어 뜯고 성랜 모양을 보이며 달아났다 네 사람은 테이블 하나를 점령하였다 의자는 푸근푸근하였다 테이블에는 오일 크로스를 깔아서 살을 대기가 불쾌하였다 위스키! 위스키! 하고 값진은 집이 떠나갈 듯이 호령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값진은 예쁘장한 계집애 하나를 무릎 하구에 앉히고 으스러져라 하고 꼭 껴안았다 다른 사람 곁에도 계집애들이 하나씩 앉아서 껴안아 주기를 기다리는 듯 하였다 유리잔에 위스키 덕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인연들아 너희들은 안 먹니? 하고 값진은 에이 귀찮다 병째로 가져오너라 백마표 응? 온라잇! 하고 한 여자가 술 벌려놓은 곳으로 갔다 거기는 핵의 당번인 여자와 남자 사무원 하나가 점잔을 빼고 앉아있었다 여덟 잔의 노무레한 위스키가 따라진 뒤 값진은 술잔을 들며 제군 미국 철학박사 이건영 각하와 한은경 양과의 약혼을 축하하고 두 분의 건강을 빕니다 하고 잔을 높이 들었다 다른 두 사람도 값진과 같이 잔을 높이 들었다 오직 이 박사만이 술잔을 들지 아니하였다 드세요! 하고 한 친구가 재촉하였다 값진은 술잔을 든 채로 로봇 모양으로 물끄러미 권영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값진의 눈은 이놈 하는 빛을 띄고 나 나 나는 하는 권영의 입술은 떨렸다 나는 약혼한 것이 아니하여 또 장차로 약혼할 생각도 없고 또 이건 또 왜 이래? 하고 값진은 들었던 잔을 도로 놓으며 대관절 어찌된 심판이야 약혼 축하 건배를 하다 말고 정전이 되니 이거 될 수 있나 다른 사람들도 들었던 잔을 도로 내려놓았다 아 약혼하셨어요? 하고 권영의 곁에 앉은 계집애가 나는 뭣도 모르고 짝사랑이야 하고 팔을 들어 권영의 목을 안았다 약혼 아니요 하고 권영은 힘없이 말하였다 대관절 웬일이오? 하고 값진은 아주 점잖게 권영을 바라보며 동정 있는 음성으로 그래 정말 약혼을 아니했단 말이오? 하고 묻는다 아니했어요 하는 권영의 음성은 비참했다 두 친구와 계집애들의 시선은 권영에게로 옮겨졌다 다들 이상하구나 하는 듯 하였다 그럼 오쟁일 적구려? 하고 값진의 눈은 빛났다 권영은 피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웃었다 압다 그러면 오쟁이 진 위로도 건배 자 다들 이 박사의 오쟁이 진 위로로 잔을 들어 하하하 하고 값진은 의식기를 쭉 들이켰다 다른 사람들도 들이켰다 권영만 가만히 앉아있다 이건 사내가 하고 값진은 권영의 잔을 들어 권영의 입에다가 대며 사내가 오쟁이를 졌다고 여상 고비하게 기운이 죽어서야 쓰나 자 벌떡벌떡 들이켜 보오 세상에 계집애가 그의 하나밖에 없나 수두룩한데 무슨 걱정이야 자 인현아 이건 뭘 하고 있어? 자 이 양반 입을 벌리고 이 술을 좀 흘려둬 하고 권영의 곁에 앉은 시즈꼬라는 계집애를 향하여 눈을 흘긴다 시즈꼬라는 계집애는 물론 조선 계집애지만은 다른 카페 계집애들 모양으로 일본식 이름을 지었다 시즈꼬라는 한편 눈이 좀 작은 듯 하지만은 하얗고 부드러운 살결이라든지 통통한 몸매라든지 꽤 어여쁜 편이오 또 천태도 적은 편이었다 권영은 그 손이 순례의 손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다 아 잡수세요 하고 시즈꼬는 권영의 목을 껴안고 값진에게서 받은 위스키를 권영의 입에 부어넘겼다 술은 권영의 입으로 흘러들어갔다 한 잔 두 잔 독한 위스키는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알코올에는 침이 약한 매균을 소독하여 버렸다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동물성을 폭로하였다 계집애들을 껴안고 음담을 하고 몸 만질 때를 만지고 입을 맞추고 원체의 혼인이란 것이 시대착오거든 약혼이란 것은 시대착오의 자승이오 안 그런가 이 사람들아 하고 값진이가 또 화제를 꺼낸다 암 그렇고 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문학사다 눈이 가늘고 입이 좀 삐뚜루만 약간 간삭기가 있을 듯한 사람이다 혼인은 해서 뭘 하나 천하의 여성을 다 아내로 삼으면 고만이지 오늘은 시즈꼬 내일은 야스꼬 안 그러냐 요거사 하고 문학사는 시즈꼬의 허리를 껴안는다 그는 시즈꼬를 못 잇는 모양이었다 왜 이래 하고 시즈꼬는 문학사의 팔을 부딪히며 나는 이 양반하고 약혼할 테야 이 박사하고 무슨 박사 김 박사 아니 이를 어째 용서하셔요 이 박사 나하고 약혼하세요 혼인은 말고 약혼만 해 응 예 시장 너는 대관절 몇 번째나 약혼을 하니 하고 의학사가 묻는다 나요? 이 양반과는 첫 번이지 하고 시즈꼬는 의학사인 거무수름한 건장한 키 작은 사람을 향하여 눈을 흘긴다 요것도 오쟁이를 졌다나? 하고 문학사는 시즈장의 뺨을 손가락으로 찌른다 여자도 오쟁이를 지우? 하고 시즈장은 사내한테 오쟁이를 지우지 요것이 왜 사람더러 요것이라우? 난 이 박사가 좋아 우리 약혼해요 응? 자 이 술잔 드세요 밥만 잡숫고 날 주셔야지 하고 시즈장은 권영의 입에 술잔을 대어준다 윤찬판 집에서는 내일이 혼인 날이라 하여 손님도 많이 오고 예물도 많이 들어와서 바쁘기가 짝이 없었다 그날 저녁때 허승은 들러리 설 친구 기타의 주선을 위하여 밖에 돌아다니다가 늦게 윤찬판 집에 돌아왔다 방에 돌아온 승은 의애의 광경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정선이가 잔뜩 썽을 내어 가지고 들어오는 자기를 노려보는 것이었다 사람이란 성을 내면 흉악한 모양으로 변하는 것이지만은 이때 정선의 얼굴은 실로 무서웠다 승은 그 눈초리가 좌우로 쑥 올라가고 입귀가 좌우로 축 처진 정선의 상을 볼 때 몸에 소름이 끼침을 깨달았다 그것은 평상시에 보던 정선은 아니었다 그 마음에는 독한 불이 붙고 눈에서는 수 없는 독한 칼날이 빗발같이 쏟아져 나와서 허승의 가슴을 쏘는 듯 하였다 허승은 어안이 벙벙하여 섰다 섰다는 것보다도 다리의 근육이 굳어지고 말았다 웬일이요? 하고 허승은 마침내 이 의문을 해결하는 처음으로 입을 열 사람은 자기라는 것을 깨닫고 말을 붙였다 에이 더러운 놈 하는 것이 정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더러운 놈? 이 말에 승은 한 번 더 진저리를 쳤다 그리고 일종의 모욕과 분노를 깨달았다 말을 삼가시오? 하고 허승은 남편의 위험을 부려보았다 말을 삼가? 흠! 하고 정선은 코웃음을 쳤다 그 얼굴은 분노의 형상에서 조롱의 형상으로 변하였다 대관절 무슨 일이요? 하고 허승은 교위에 앉았다 그때 허승은 정선의 손에 지어진 종이조각을 보았다 승은 거의 반사적으로 유순을 생각하였다 그건 무엇이요? 하고 승은 손을 내어 밀었다 자! 실컷 잘 보았! 하고는 정선의 낮에는 경련이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엎드려 울기를 시작하였다 승은 정선의 손에 꾸기었던 편지를 펴가며 읽었다 그리 익숙지 못한 연필 글씨로 보통학교 장문 책장을 찢어서 잘게 잘게 그러나 선생에게 바치는 장문 글씨 모양으로 분명하게 옷자는 고무로 지워가며 쓴 편지다 안팎으로 쓴 것이 석장 여섯 페이지요 끝에는 유순이라고 비교적 자유로운 글씨로 서명을 하였다 그 편지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올립니다 를 서두로 그동안에도 편지라도 자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사오나 여자가 남자에게 편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와 편지도 뭘 올렸나이다 그러하오나 재작년 여름에 작별하온 후로 작년 여름에도 여름이 다 가도록 서울서 오는 차마다 바라보고 기다렸사오나 마침내 오시지 아니하시고 금년에도 여름이 다 가도록 기다렸사오나 소식이 없사와 혼자 어리석은 마음을 태우고 있사옵던 차에 일전 어떤 동무의 집에서 잡지를 보고야 이번 어떤 유명한 부잣집 따님과 혼인을 하시게 되었다는 글을 보았나이다 당신께서 고등문관 시험에 급제하셨단 말을 신문으로 볼 때에는 온 동네와 함께 저도 기뻐하였사오나 이번 어떤 부잣집 따님과 혼인을 하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동네는 다 기뻐하지만은 저와 제 부모님은 슬픔에 찬나이다 유순의 편지는 계속된다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세요 저는 재작년 여름에 당신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길래 그것을 꼭 믿고 있었나이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아버지께서 자꾸만 시집을 가라고 조르실 때 저는 어리석게도 당신께 허락하였다고 말씀하였답니다 제 부모께서도 그러면 자키나 좋으냐고 기뻐하셨나이다 작년에는 꼭 오실 줄 믿고 작년 여름에 오시면 부모님께서 약혼만이라도 하여 준다고 하시고 기다렸사오나 도무지 오시지를 아니하시니 부모님께서는 그 사람이 너를 잊었으니 다른 데로 시집을 가라고 또 조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나 저는 울면서 아니갑니다 아니가요 하였나이다 당신께서도 아시는 바연이와 우리 동네에서는 아직 한 번 마음으로 허락하였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시집을 간 사람은 없었나이다 내 조고모께서는 사주만 받고도 그 남자가 죽음에 일생을 그 집에 가셔서 늙으셨고 당신께게도 남편이 죽은 뒤에 소상을 치르고는 뒷동산 밤나무까지의 목을 달아 돌아가신 이가 있다 하나이다 그것을 다 구습이라고 동네에서는 말하는 이가 없지 아니하나 어리석은 제 마음은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생각하나이다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한 번 얼굴도 대해보지 못한 남자를 위해서도 정절을 지키거든 저와 같이 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비록 잠시라도 당신의 품에 안겨본 당신께서 저를 잊어버리신다고 저마저 당신을 잊고 이 몸과 이 맘을 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생각은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당신께서는 부자댁 아름다운 배필과 혼인을 하시게 되시었으니 저는 멀리서 두 분의 행복을 빌겠나이다 저는 쓸 줄도 모르는 솜씨로 이런 편지를 쓸까 말까 하고 쓰렸다는 말고 썼다가는 찍고 하기를 5,6일이나 하다가 그래도 두 분이 혼인 예식을 하시기 전에 이러한 말씀이나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나이다 두 분이 혼인하신 뒤에는 다른 여자가 당신께 편지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한 까닭 이로소이다 10,5일 유순 상 이라고 쓰고 그 끝에 추구 모양으로 이렇게 썼다 이 편지를 써놓고도 붙이는 것이 죄가 되는 것 같아서 못 붙이고 일주일 동안이나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야 기운을 내어 최신부에게 부탁해 보냅니다 유순 승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힘없이 방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날 밤이 다 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였다 밤중으로 달아나서 유순에게로 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차라리 정선과 윤찬판에게 남아답게 혼인을 거절하고 유순에게로 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기만 해도 한결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내일이 혼인 예식인데 내일 오후 3시만 지나면 만산은 해결되는데 행복된 길로 해결되는데 이렇게도 생각하였다 승은 이 세 가지 생각을 삼각형의 세 정점으로 삼고 개미 체바퀴 돌듯이 그 석점 사이로 뱅뱅 도는 동안에 밤이 새고 혼인 예식 시간이 왔다 승은 예복을 갈아입으면서도 자동차로 식장에 가면서도 이 석점 사이에 방황하였다 그리고 목사의 앞에 정선과 나란히 서서 서약을 할 때에도 그러하였고 반지를 끼일 때에는 승의 눈은 정선의 손가락을 바로 찾지 못하여 반지를 땅에 떨어뜨릴 뻔하여 깜짝 놀란 일도 있었다 혼인 마치나 해중이나 모두 승의 감각에는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신부의 팔을 끼고 마치에 발을 맞추어 식장에서 나올 때에는 승은 신부의 발을 밟을 지경으로 무의식하였다 살 여울 보에 오래 기다리던 물이 3,4일 이어오는 비에 살려올 강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 오랜 가뭄에 늦었던 모를 내게 된 것이다 눈마다 허리 굽힌 사람들의 움직이는 양이 보였다 길게 뽑는 매나리 가락도 들렸다 비록 배는 고프더라도 젊은에게는 기운이 있었다 아침 낮절까지도 비가 와서 부인 애들은 삿갓을 등에 쥐고 모를 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비도 개고 파란 하늘조차 여러 조각의 흰 구름이 어울려 흥건하게 다는 논물에 비치었다 그래서 부인 애들의 등에 젖던 삿갓은 논뚝에서 노는 엄마 따라온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혹은 빨가벗고 혹은 적산만 입고 혹은 고쟁이만 입은 사내 계집애들은 물장난을 하고 소꿉장난을 하였다 그들의 몸은 볕에 그을러서 검었다 그러나 도예 아이들 모양으로 기름기는 없었다 기름기가 있을 리가 있나 그들은 만주 초밥에 구덕이 끓는 된장밖에 먹는 것이 없거든 젖먹이로 말하여도 절반이나 굶은 어머니의 젖을 젖이라기보다는 젖 묻은 그릇을 씻은 물이었다 다만 물과 일광만이 아직 불화 대하 공동판매도 아니 되어서 자유로 마시고 쐬기를 화였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마음껏 볕에 그을고 마음껏 물배가 불렀다 이제는 비가 와서 마른다 하던 우물도 물이 늠실 넘었다 모를 대는 여자들의 무릎까지 올라 거둔 다리 그것은 힘은 있을 망정 살이 비치는 흰 명주 양말에 굽 높은 흰 구두를 신은 그러한 서울 아가씨네 다리와 같은 어엿붐은 있을 리가 없다 모네는 아씨네 아가씨네 다리들은 팅팅 부었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너무 오래 물에 담겨서 또 너무도 굶어서 부황이 나서 만일 이 아씨네 아가씨가 아픈 허리를 펴노라고 고개를 들고 두 손에 물이 옷에 붙지 말라고 젖을 옷도 없건만은 닷가지 모양으로 좌우로 약간 벌리고 선다 하면 그 얼굴도 일생에 한 번 밖에 그것도 시집간 여자라야 붓맛을 못 본 얼굴은 볕과 굶음과 피곤과 너무 오래 고개를 숙임으로 퉁퉁하게 붓고 또 찌그러져 보일 것이다 땀과 떼와 빗물과 흙물과 더위에 뜨고 시인 옷 냄새 시지근한 냄새 이 냄새가 농촌 모내는 사내의 코에는 모기장 같은 상긋한 옷에 불그레한 뽀얀 부드러운 살이 비치는 서울 아시네 아가시네 몸에서 극성스럽게도 나는 향래와 같을 수 있을까 늙은이도 젊은이도 여편내도 처녀도 한 손에는 모춤을 지고 한 손으로 두 대씩 석 대씩 넉 대씩 갈라서는 하늘과 구름 비친 물을 헤치고 말랑말랑한 흙 속에 꽂는다 꽂은 변모는 바람에 하느적 하느적 어린잎을 흔든다 이제 그들은 며칠 동안 뿌리를 앓고 노랗게 빈혈이 되었다가 생명의 새 뿌리를 애써 바꾸는 기운차게 자라날 것이다 그러한 뒤에 알을 베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여 일생의 사명을 끝낸 뒤에는 아마도 모내던 손에 깎여 알곡은 알곡 따로 집은 집 따로 나고 알곡은 아 그 알곡은 모내니 거두느니의 알곡은 반은 지주의 곡관을 반은 빗쟁이의 곡관을 다녀서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몇 상인의 이익을 준 뒤에 논바닥 물에 살은커녕 그림자 한 번도 못 잠겨본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밥이 되고 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논바닥에서 썩는 이 생명들은 영원한 가난뱅이 영원한 빚진 종 영원한 배고픈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뻥 하고 고동소리가 들린다 서울서 봉천으로 달아나는 기차다 이 고동소리에 문에 든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유순이도 있었다 유순은 재작년 초가을에 허숭에게 안길 때보다 커다란 처녀가 되었다 그는 길다란 머리꼬리를 한편으로 치우려다가 치마끈에 껴 졸라매어서 뜨러지지 아니하게 하고 풀이 다 죽은 광당포 치마를 가뜬하게 졸라매고 역시 풀죽은 광당포 적삼은 땀난 등에 착 달라붙어서 통통한 젊은 여성의 디테일을 보인다 비록 옷이 추하고 낯이 볕에 그을렀다 하더라도 순에 동구스름한 단정한 얼굴의 선 수심을 띈 듯한 큼직한 검은 눈 쭉 뻗고도 억세지 아니않고 더욱이 특색있게 맺혔다고 할만한 입 그리고 왼손에 파란 입 하얀 뿌리에 나불나불 어린 애기와 같은 맛이 있는 변모를 들고 눈에 우뚝 서서 허리를 펴는 양으로 아무리 무심히 보더라도 눈에 끌지 아니할 수 없었다 순의 얼굴에 약간 수척한 빛이 보이는 것은 여름 때문인가 피곤 때문인가 못 먹어서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속에 견디기 어려운 무슨 근심을 품음인가 아마 그것을 다 합한 것이겠다 실상 유수는 허승이가 혼이 난 기별을 들은 후로는 넋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처럼 밤에 탐탁하게 믿었던 허승의 마음이 그렇게도 쉽사리 변할 줄을 유순은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유순의 생각에 허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남자 그러니까 가장 믿음성 있는 남자였다 유순의 참되고 단순하고 조그마한 가슴은 조그마한 가슴은 오직 허승으로 허승에게 대한 믿음과 존경과 사랑으로 찾던 것이다 허승이가 곧 유순의 하늘이요 땅이요 해요 달이요 생명이었던 것이다 이 남자 저 남자 입맛을 보고 살맛을 보아 물었다 뱉었다 하는 도예신식 여성과 달라 유순에게는 허승은 유일한 남편이요 남자였던 것이다 허승 이전에도 남자가 없고 허승 이후에도 남자가 없었던 것이다 허승의 마음이 변하여 다른 여자에게 장가든 것을 본 유순은 하늘 땅 해 달 목숨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그가 조선의 딸의 마음을 그대로 지니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가 도예적 이른바 신식 여자라 하면 울고 원망하고 미처 날뛰고 혹은 서울로 달려올라가 허승의 결혼식에 또는 가정의 한바탕 야료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유순은 가슴에 애이는 듯한 아픔을 품고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태연한 태도를 가졌다 그 부모나 형제에게도 괴로워하는 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또 밤낮에 한가한 겨를이라도 도무지 없는 유순은 어느 으슥한 구석에서 맘 놓고 슬퍼할 새도 없었다 다만 하루 몇 번 앞들로 지나가는 기차 소리에 한 번씩 긴 한숨을 쉬고 시커먼 기차가 유란이 떠들면서 지나가는 것을 바라다 볼 따름이었다 여름이 되면 방학 때가 되면 이 차에나 이 차에나 하고 허숭을 바라고 기다리던 그 버릇이 남은 것일까 아직도 그래도 행여나 허숭이가 자기를 찾아올까 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일까 유순은 터덜거리는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잠깐 바라보고는 내가 기다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정막한 한숨을 쉬고는 오래 한눈을 팔고 섰는 것이 여자의 도리답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여전히 차를 바라보며 지루한 일에 새로운 자극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듯이 지껄일 때 유순은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보내기를 시작하였다 이거 뭐를 안 내고 무엇들 하고 있어 하는 소리가 뒤로 들려왔다 그것은 이돈님자 신참사의 음성이었다 이 사람들은 남자 30전 여자는 20전씩 하루에 삭돈을 받고 신참사 집 논에 물을 내는 것이었다 허 잠깐만 아니 보면 이 모양이여든 하고 신참사는 노기가 등등하여 단장을 내어두르고 잠자리 날개 같은 못이 두루마기를 펄렁거리며 달려온다 그 뒤에 따라오는 양복 입은 키 작은 사람은 농업기수다 정조식 감독하러 다니는 관원이다 천상 어쩔 수 없는 것들이로군 하고 신참사는 돼지 모가지같이 기름지고 밭은 모가지를 돌려 농업기술을 돌아본다 참 할 수 없는 놈들이라고 보내는 사람들을 비평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찌는 듯한 더위에 실세도 없이 물을 내고 있다 그들은 지금 내는 뭐가 신참사의 것이라는 것도 잊고 있었다 그들은 단군 이대로 제가 심은 것은 제가 먹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버릇이 있으므로 제가 심는 뭐가 땀에 뭐라고는 생각하기가 서툴렀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5-6년 전만 해도 대개는 제 땅에 제모를 내었다 비록 제 땅이 없더라도 지주에게 반을 갈라 주더라도 그래도 반은 제가 먹을 것이었다 그러나 4-5년 내로는 점점 지주들이 소작인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고 사람을 품을 사서 농사짓는 버릇이 생겼다 품이란 한량 없이 있는 것이었다 하루에 20전 30점만 내어 던지면 미처 응할 수가 없으리만큼 품꾼이 모여들었다 20년 내로 돈이란 것이 나와 돌아다니면서 차란 것이 다니면서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고 전에 없던 것이 생기면서 어찌 되는 심을 모르는 통안에 저마다 있던 땅맞이기는 차차차차 한두 부자에게로 모이고 예전 땅의 주인은 소작인이 되었다가 또 근래에는 소작인도 되어 먹기가 어려워서 혹은 두 벌 소작인 한 사람이 지주에게 땅을 많이 얻어서 그것을 또 소작인에게 빌려주고 저는 그 중간에 자기네 등을 처먹는 것 마름도 이 종류지만은 마름 아니고도 이런 것이 생긴다 최근에 와서는 세력 없는 농부는 소작인도 될 수가 없어서 순전히 품파리만 해먹게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지주들이 모두 평양이니 서울이니 하고 살기 좋은 곳에 가 살다 보니 누가 귀찮게시리 일일이 성명도 없는 소작인과 낱낱이 응대를 할 수가 있나 제가 믿는 놈 하나에게 맡겨버리고 받아들일 만큼 해마다 받아만 드린다면 그런 고소한 일이 어디 있으랴 신참사 신참사 아직 큰 부자는 못되어서 기껏 음내에 가서 살지만은 그 까닭에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 토지를 직영을 하여서 소장 문제니 농량 문제니 하는 귀찮은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신참사 한 사람이 자기의 귀찮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살려울에 밥줄 떼인 가족이 이십여오나 된다 글쎄 이 사람들아 하고 신참사는 사람들이 모를 심는 줄에 가까이 와서 단장으로 논두렁을 두드리며 저러니까 일생에 입에 밥이 아니 들어가지 모를 내면 모를 낼 끼지 왜들 우툭허니 서서 기차 지나가는 것을 봐 그 따위로 내 눈을 속이다가는 내일부터는 일을 안 해줄걸 내가 일을 안 해주면 흙이나 집어먹고 살 텐가 흙은 누가 주나 사는 구규지요 논밭은 임자가 있는걸 괜스레 그 따위로 하다가는 다들 밥 굶어 죽을걸 개들 사는 집 너도 내 땅이야 굶어 죽더라도 내 땅에서는 못 죽을걸 허 고얀 사람들 같으니 아 그래 하루종일 낸 것이 겨우 요고야 저런 여편내 계집애 년들도 일도 못하고 방해만 하거든 젊은 녀석들이 계집애들 사타구니만 들여다보느라고 어디 일을 하겠나 내일부터는 계집애와 여편내는 다 몰아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따로 일을 시켜야겠군 여보게 문보 자네는 뭘 하느라고 이것들이 핀둥핀둥 놀고 있어도 말 한마디 아니하나 내가 돈이 많아서 자네를 샀던 세갑절이나 주는 줄 아나 허 고얀 손 다 보겠군 신참사의 말은 갈수록 더 사람들의 분노감을 일으킨다 제것 남의 것을 잊고 다만 흙을 사랑하고 변모를 사랑하는 단군 할아버지 쪽부터의 정신으로 버릇으로 일하던 이 동부들은 아마 우리는 종이로구나 하는 불쾌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볼을 떼는 사람들은 갑자기 흙이 깨어지고 일하는 것이 힘이 들게 되었다 물에서 오르는 진흙냄새 섞인 김 변모의 향긋한 냄새 발과 손에 닿는 흙의 부드러움 이마로부터 흘러내려서 눈과 입으로 들어가는 짭짤한 땀 숨을 들이실 때마다 콧속으로 들어오는 제 땀 냄새 남의 땀 냄새 시지근한 냄새 굵은 배옷을 세워서 살을 지지는 햇빛 배고픔에서 오는 명치 끝의 쓰림 오래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허리 아픔조차도 즐거운 것이건만은 신참사의 말 한마디에 이런 것도 다 괴로움이 되고 말았다 망할 녀석 어찌어찌 하다가 돈푼이나 잡아놓으라고 아니꼽게 연병할 자식 제 집에는 계집도 없고 딸자식도 없담 그 말버릇이 다 무엇이람 성나는 대로 하면 그저 그 뚱뚱한 놈을 논바닥에다 자빠뜨려 놓고 그 놈의 양도야지 배떼기를 그저 힘껏 지팔봐 주었으면 그래도 목구멍이 원수가 되어서 이 욕을 참고 모내는 사람들은 저마다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마치 말할 줄 모르는 짐승 모양으로 왼손에 진 변모를 세 줄기 네 줄기 떼어서는 꼬꼬 꼬꼬 하였다 이거 어디 쓰겠나 들쑥날쑥해서 쓰겠나 하고 농업기수가 혼자 논 가장자리로 돌아가다가 중얼거린다 변모라는 것이 줄이 맞고 새가 고루와서 쓰는 게지 이게 다 무엇이람 농업기수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있는 논머리로 와서 신참사를 보고 이거 어디 쓰겠어요 저것 보셔요 뭐가 들쭉날쭉 오불꼬불 갈짓자 걸음을 하였으니 이거 어디 쓰겠어요 그 중에도 이 이랑은 사뭇 젠병인걸 하고 유순이가 타고 온 이랑을 단장으로 가리킨다 모내던 사람들은 농업기수에 못 쓰겠다는 말에 모내기를 쉬고 허리를 펴고 일어선다 도무지 이것들이 도야지지 사람은 아니라니까 하고 신참사가 단장으로 땅바닥을 두드리며 글쎄 이 사람들아 남의 금같은 돈을 받아먹고 글쎄 뭐를 낸다는 게 이따위야 지금 이 나리 말씀 들었지 저게 뭐람 들락날락 아 저게 손목쟁이로 뭐를 낸게야 하고 농업기수를 향하여 그저 세기에 경익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르니 들어도 주어야지요 정조식 정조식 하고 천번은 더 일넣게 쏘이다 하고는 다시 사람들을 향하여 글쎄 짐승들이라니까 굶어 죽기에 꼭 알맞어 만주 조밥은 커녕 주국물도 아깝다니까 또 농업기수를 향하여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저것들을 데리고 농사를 짓자니 피가 마를 지경이죠 허 참 사람의 종자들은 아니라니까 어디 나리께서 좀 잘 타일러 주시고 이왕 모는 그냥 두시더라도 이 앞으로는 고랑은 다시 아니 그르도록 잘 가르쳐 주시오 이걸 다시 내자면 수십원 돈이 또 없어진단 말씀이아요 나리 잘 양해를 하시오 하고 애걸한다 농업기수는 신 참사에게 오늘 점심에 한턱 얻어먹은 것을 생각하고 또 저녁에 한턱 잘 얻어먹을 것을 생각하였다 또 이 사람들이 낸 모는 뽑아버리고 다시 내지 아니하면 아니 될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감독하는 관리로서 현장에 왔다가 한마디 없을 수 없고 한마디 없으면 자기의 의신에 관계될 것 같았다 또 신 참사에게 잔뜩 생색을 낼 필요도 있고 그뿐더러 시골선은 얻어보기 드물 듯한 유순의 아름다움을 보며 무슨 말썽을 일으켜서라도 유순에게 가까이 하고 싶었다 다들 이리와 하고 농업기수는 문에던 사람들을 불렀다 남자들은 기수 앞으로 가까이 왔으나 부인네들은 내 한오라고 돌아선 채 오지 아니하였다 다들 이리 나와 관리가 명령을 하시거든 복종하는 법이야 하고 신 참사가 호령을 하였다 부인네들도 신 참사의 호령에 맞이 못하여 절벅절벅 기수에 앞으로 왔다 신 참사의 뜻을 어기는 것은 곧 당장 밥줄을 끊는 것임을 그들은 잘 인식한 것이다 저 쪽에서 삿갓을 가지고 놀고 있던 아이도 웬일인가 하고 달려와서 근심스러운 눈으로 자기네 부모와 무서운 사람들과를 번갈아 보았다 부인네들은 내성있게 혹은 제 단편에 혹은 오라비의 등 뒤에 숨어섰다 유수는 그 과수 아주머니 뒤에 숨어섰다 사람들이 다 앞에 모여선 것을 보고 동업기수는 연설 구조로 반말로 아 어 으 하고 마치 조선말이 서투른 외국사람의 발음 모양으로 효율을 시작하였다 그는 얼굴이 검고 코가 납작하고 머리 뒤가 넓적하고 찌그러진 천하게 생긴 사람이었다 어떤 농부의 아들이라고 한다 볼을 내는 데는 정조식이라는 것이 있단 말야 하고 그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섞어가며 가끔 일본말을 섞어가며 일장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는 말이 끝나자 유순을 가리키며 이리 나서 하고 동업기수가 호령을 하였다 유순은 아니 나섰다 무슨 말씀이셔요 그 애가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하고 유순의 과수 아주머니가 대신 말하였다 웬 잔말이야 개더러 하는 말이 아니야 하고 기순은 성을 내었다 과수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고 입을 다물었다 이리 나와 어른이 나오라며 나오는 것이야 하고 이번에는 신참사가 호령을 하였다 그래도 유순은 과수 아주머니 등 뒤에서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조론년 보았겠나 하고 동업기수는 더욱 성을 내며 발을 굴렀다 그래 내가 이리 나오라는데 아니 나올 테야 내가 이를 말이 있어서 나오라는데 방자한 계집애년 같으니 내가 누군 줄 알고 유년 그래도 아니 나와 하고 기순은 마가선 과수 아주머니를 한편으로 밀어 제치고 유순의 변모든 팔목을 잡아당기었다 유순의 변모에 묻었던 흙물이 기수의 흰 양복과 신참사의 모시 두루마기에 수없는 얼룩을 주었다 이년 내가 낸 몰을 다시 뽑아서 다시 내어라 하고 농업기수는 손바닥으로 유순의 뺨을 기수와 신참사는 옷에 흙물 튄 것이 더욱 열이 났다 여보 하고 한 청년이 기수의 앞으로 나서며 유순의 팔목을 잡은 기수의 팔을 으스러져라 하고 꽉 지어 비틀었다 관리면 관리지 남녀 유별도 모른단 말여 남의 집 관연한 천에 손목을 잡고 뺨을 때리는 법은 어디서 배웠단 말여 당신 집에는 어미도 없고 누이도 없어 하고 대들었다 그 청년은 키가 크고 콧마루가 서고 음성이 큰 건장하고도 다부진 사람이었다 허 이놈 보았나 관리에게 반항한다 하고 하고 기수는 손을 들어서 청년의 뺨을 갈겼다 그 서슬에 청년의 코가 기수의 손길에 맞아 코피가 흘러나였다 기수는 청년의 코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상관없이 연의 서너 번 청년의 이 뺨 저 뺨을 후려 갈겼다 청년은 처음에는 참으려 하는 듯 하였다 그는 기수가 때리는 대로 말없이 맞았다 그러나 기수의 구둣발길이 청년의 옆구리에 올라오려 할 때 청년의 몸이 한 번 번쩍 보이며 청년의 손은 기수의 목덜미에 눌러버렸다 청년의 코에서 흐르는 코는 농업기수의 양복저고리에 똑똑 떨어졌다 이놈아 하고 그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놈 남의 처녀의 손목을 잡고 뺨을 갈기고 너 이놈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느냐 하고 청년은 기수를 훽 잡아 내어 둘러서 반드시 자빠뜨렸다 그 놈을 죽여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덤비었다 청년은 두 팔을 벌려서 모여드는 사람을 밀어내며 다들 가만히 있어요 이깐 놈 하나는 내가 없애버릴 테니 너 죽고 나 죽자 이 개 같은 놈 같으니 하고 청년은 한 발길로 기수의 옆구리와 꽃무늬와 머리를 닥치는 대로 질렀다 아이고구구 아이고구구 하고 죽는 소리를 하였다 이 사람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신참사가 청년의 팔을 붙들 때에는 벌써 기수는 청년이 가만히 있는 틈을 타서 모자도 다 내버리고 허둥지둥 달아날 때였다 저놈 잡아라 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를 때 기수는 황급하여 논물에 엎드러졌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는 다른박질을 쳤다 청년은 기수를 따라가려고도 아니하고 볼일 다 보았다는 듯이 논에 들어서서 여전히 보내기를 시작하였다 분황과 무서운 광경에 떨궜었던 부인네들도 일을 쉬었다가는 삭을 못 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 청년의 뒤를 따라 보내기를 시작하였다 그렇지만은 어느 사람의 맘에나 무서운 후안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유슨도 자기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생각하고는 심히 미안하였다 신 참사는 그 청년이 기수를 더 때리지 아니한 것 자기까지도 때리지 아니한 것만 다행으로 알고 아무 말도 아니하고 시금벌떡 거리며 기수의 뒤를 따라갔다 사람들이 손에 오르지도 아니하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 끝이 없는 듯 하던 여름에도 독장이라는 산마루에 올라앉게 되었다 오늘 할 일은 다 되었다 사람들은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발을 씻고 집을 향하여 무서운 다리를 끌었다 배는 고프고 허리가 아파서 몸이 앞으로 굽혀지려고 하고 눈알 힘줄이 늘어나서 눈알은 쏟아질 듯이 달리고 다리는 남의 것과 같았다 입을 다 씻어 마른 입술을 치기려 하나 침도 나올 것이 없었다 순사가 나올 텐데 하고 연애 똘린 길을 돌아보고는 그 청년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직 순사가 오는 모양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살려올 동네 앞에 일행이 가까이 왔을 때에는 다른 돈에서 모를 내던 사람들도 들어오는 것을 만나고 소를 먹여가지고 타고 오는 아이들이며 주인을 따라 나오는 개들도 만났다 모두 배가 고프고 피곤하여 마치 상여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도무지 말이 없었다 어린애들까지도 뛰고 짓거릴 기운이 없었다 개들도 얻어먹지를 못하여 뼈다귀가 엉성하였다 줄인 물이 기쁨 없는 물이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아니하였다 집들에서는 그래도 저녁 연기가 올랐다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 연아문살밖에 못된 계집애들의 발은 말할 것도 없고 치마도 우통도 다 벗고 떼국을 흘리며 부엌에서 먹을 것을 끓였다 찐 조밥이면 상등이다 만주 좁쌀 한 줌에 풀 잎사귀 한 줌 물 한 사발 두고 젖은 나뭇개비를 떼어서 불이라는 것보다도 썩은 연기로 끓인 것이 그들의 먹을 것이다 구덕이 움질거리는 된장도 집집마다 있는 것이 못된다 모래알 같은 호렴도 집집마다 있는 것은 못된다 이렇게 참혹한 것을 먹고 나서 어슬어슬하여 오면 모기가 아우성을 치고 나오고 고난 몸을 방바닥에 띄어 잠이 들만하면 빈대와 벼룩이 침질을 한다 문을 닫자니 찌고 열자니 모기가 덤비지 않느냐 아 지옥 같은 농촌의 밤이여 쑥을 피워 눈물이 쏟아지도록 연기를 피우면 모기는 안이 덤비지만은 쑥이 꺼지기만 하면 우와 하고 총 공격을 하지 않느냐 아 지옥 같은 농촌의 밤이여 그래도 옛날에는 하고 노인들은 한탄할 것이다 그래도 옛날에는 제 집에 제 땅에 제 낙도 있더니만 하고 집도 땅도 낙도 모두 잃어버린 노인들은 한탄할 것이다 옛날에는 늙은이 계집애들은 논반일 아니 하고도 배는 골치 아니 하였건만은 이렇게 배고픈 노인은 관연한 유순이 같은 처녀를 사내들 틈에 섞여 상모내러 보내지 아니할 수 없는 유순이의 아버지는 한탄할 것이다 배만 부르면야 목이 빈대가 좀 뜯기로니 논과 밭이 내 것이면야 허리가 아프기로니 내 곡식이 무락무락 자라는 것만 봐도 귀한 자식 자라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기뻗건만은 내가 심어 내가 거두어 내가 먹는 그러한 날을 한 번 더 보고 죽었으면 목일래 빈델래 빛 근심일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늙은 동부들은 지나간 날을 생각하고 하룻밤에도 몇 번씩 이러한 한탄을 할 것이다 어찌하다가 우리는 땅을 잃고 집을 잃고 낙도 잃었을까 이렇게 늙은 동부는 유시오 자기네가 가난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에는 이 문제를 설명할 만한 지식이 없다 별로 전보다 더 잘못한 일도 없건만은 술을 더 먹은 것도 아니요 담배를 더 피운 것도 아니요 도적을 맞은 것도 아니요 무엇에 쓴데도 없건만은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고 앳기고 하였건만은 세 걸음 세 종자로 수입도 더 많건만은 이렇게 땅을 잃은 늙은 농부는 자탄한다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애를 쓴다 비싸진 구실 비싸진 옷값 비싸진 교육비 비싸진 술값 담배값 그는 이러한 생각도 해본다 체마 한편 귀퉁이에다가 담배포 나아 심으면 1년 먹을 담배는 되었다 보린말이라 누룩을 잡아 쌀대나 삭히면 술이 되어 사후 명절이나 재산날에는 독립사람 술잔이나 먹였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담배도 사 먹어야 술도 사 먹어야 한다 내 손으로 만든 누에꼬치도 내 맘대로 팔지를 못한다 그는 이러한 생각도 해본다 넓게 뚫린 넓게 뚫린 신장로 그리로 달리는 자동차 철도 전선 은행 회사 관청들의 큰 집들 수없는 양복 입고 월급 많이 타고 호강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과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나 하고 생각도 하여 본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이 늙은 자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는 해득하지 못한다 다 제 팔자지 세상이 변해서 그렇지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단념한다 그에게는 자기의 처지를 스스로 설명할 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장례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을 계획할 힘도 없다 그는 모를 내고 김을 매고 거두고 빛에 졸리고 목이 빈대에게 뜯기고 근심 많은 일생을 보내기에 정력을 다 소모해 버리고 다른 생각이나 일을 할 여력이 없다 마치 늙은 부모가 오직 젊은 자녀들을 믿는 모양으로 그는 어디서 누가 잘 살게 해주려니 하고 희미하게 믿고 있다 그에게는 원망이 없다 그것은 조선 마음이다 유순의 아버지 유초시는 그날 유순의 말을 듣고 분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내일부터는 모내로 가지 말어라 그러길래 내가 뭘 하더냐 굶어 죽기로니 내 딸이 논에 들어서라고 다신랑 가지 마라 도시 내 탓이다 이렇게 유소시는 붕괴하였다 유순도 마음이 괴로웠다 더구나 기술을 때린 청년이 자기 때문에 장차 일을 당할 것을 생각할 때 미안하였다 한가비 한가비는 유순이를 사랑하는 청년으로 그는 늙고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었다 유순은 한가비가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 줄 잘 안다 그는 유순이가 보통 학교에 다닐 적에 세 반이나 위에 있던 아이로서 학교에도 매양 동행하였다 개천을 업어 건네다 주는 일도 있었다 한가비는 말이 없고 진실하고 어떠한 괴로운 일이든지 싫다거나 하고 핑계대거나 앙탈하는 일이 없었다 아직 나이 젊지만은 동네 어른들도 한가비를 존경하였다 이를테면 살려올 동네에서 제일 믿음성 있는 사람이었다 문벌로 말하면 유순의 집에 비길 수가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타관에서 어떻게 굴러들어와서 이 동네에 살게 되었으나 그 아버지는 벌써 죽은 지가 오래여서 유순은 그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한가비의 어머니가 한가비 하나를 길렀다 남의 집 일을 해주고 겨울이면 길쌈을 하고 그 과부는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는 이었다 황가비는 그 아버지보다도 성질에 있어서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그 어머니도 말이 없고 부지런하고 믿음성이 있었다 이러한 한가비다 그는 속으로는 유순이를 사모하건만은 감히 그 말을 유초시에게 하지는 못하였다 돈이 없고 문벌이 낫기 때문에 유순의 오라범이 글자나 읽었노라고 도무지 일을 안이하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유순의 아버지는 집안에 어려운 일을 많이 한가비에게 부탁하였다 이 집에 장을 보아주는 사람도 한가비였다 이러한 한가비를 재에 빠트리게 한 것은 유순은 퍼기나 슬퍼하였다 유순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동이를 들고 물길러 나갔다 오물이 동네 서편 끝 정거장으로 질러가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또 서울서 오는 새벽차가 여름에는 새벽 물길러 갈 때 오기 때문에 유순은 여름이면 물길러 오물에 나와서는 문어민 목을 바라보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행여나 허숭이가 온화하고 허숭은 벌써 서울 부잣집 딸과 혼인을 해 버렸지만은 그래도 유순의 이 버릇은 아직 빠지지 아니하였다 우물 위에는 거미줄이 걸리고 그 거미줄에는 눈물방울과 같은 이슬이 맺혀서 새벽빛의 진주같이 빛났다 마치 유순이가 천물을 깃기 전에는 이 우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것 같았다 유순은 거미줄에 걸린 이슬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바가지로 그 거미줄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물을 떠서 손에 받아 낯을 씻고 치맛자락을 수건 삼아 썼다 밤에 잠을 잘못 잔 유순의 피곤한 낯에 찬샘물이 닿는 것이 시원하였다 유순은 물 한 동이를 길어 놓고 또리를 머리에 이고 또리끈을 입에 물고 물동이를 이기 전에 문어미를 바라보았다 아침 이슬에 목욕한 물빛은 짙은 남빛이었다 구름을 감은 독장이 높은 봉우리에는 불그레 햇빛이 비치었다 오지 못할 사람을 아침마다 기다리는 유순의 가슴도 무거웠다 유순은 희유 한 번 한숨을 쉬고 허리를 굽혀 물동이를 이려하였다 물동이에 엎어서 덮은 바가지 등에 푸른 메뚜기 한 놈이 올라앉았다가 유순의 손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 달아나서 이슬에 젖은 풀숲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유순이가 바로 물동이를 들어서 머리에 이려할 때 유순의 앞에는 양복을 입고 큰 슈트케이스를 든 남자가 나타났다 유순은 물동이를 터뜨릴 뻔하도록 놀랐다 유순은 물동이를 든 채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 남자는 허숭이었다 허름한 학생복 대신에 흰 바지 흰 조끼에 말쑥한 양복을 입은 겉만이 다를 뿐 분명히 허숭이었다 그러나 허숭인 것을 분명하게 본 유순은 물동이를 이거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집을 향하여 걸었다 남의 남편인 남자에 대해서는 이러하는 것이 조선의 딸의 예법인 까닭이었다 나를 몰라보 하고 허숭은 슈트케이스를 이슬에 젖은 풀 위에 떼어버리고 유순의 뒤를 빨리 따르며 내가 숭이에다 하고 말하였다 네 하고는 수는 여전히 앞으로 걸어갔다 아버지 안녕하시오 하고 숭은 다른 말이 없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물었다 네 하고 숭은 여전히 에마디 대답이었다 숭은 그만 더 따라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뚝 썼다 마치 장승 모양으로 숭은 한 손으로 연해 물동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떨어버리며 뒤도 아니 돌아보고 간다 해가 솟았다 숭의 물동이의 한편쪽이 햇빛에 반사하여 동의에 맺힌 물방울에서 수 없는 금빛줄기가 난사하였다 숭의 고무신 신은 두 발이 축축하게 젖은 흙을 밟고 때로는 길가에 고개 숙인 풀대를 건드리며 점점 작아가는 양 검은 빛인지 붉은 빛인지 분별할 수도 없는 떼묻고 물 날고 떨어진 댕기 그것이 풀죽은 광당포 치마에 스쳐 흔들리는 양을 숭은 이윽히 보고섰다가 그것조차 안이 보이게 된 때 숭은 힘 빠진 사람 모양으로 길가 돌 위에 걸터 앉았다 숭은 한 손으로 머리를 버티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숭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집 잃은 사람 길 잃은 사람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 느낀 것이었다 숭은 어젯밤 가정을 버리고 서울을 떠나던 일을 생각하였다 그의 아내 정선이가 이끼 시골뜨기 이끼 똥물에 튀길 녀석 하고 자기에게 가진 욕을 퍼붓고 나중에는 세수대야를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던 것을 생각하였다 그 직접 이유는 숭이가 이 남작집 소송 의뢰를 거절하였다는 것이었다 이 소송은 이 남작과 그 부인과 이 남작의 아들과 기타 친족들이 관련된 가늠 이혼 동거청구 재산다툼 같은 것을 포함한 추악하고 복잡한 사건으로써 착수금이 2,000원이라는 변호사 직업하는 사람이 침을 흘리는 소송이었다 그 뿐더러 이 소송은 윤찬판의 소개로 허숭에게로 돌아온 것이요 또 허숭이가 김자작집 재산싸움 소송에 이겼다는 것이 서울 새해의 이름이 높아진 까닭이었다 만일 이 소송을 이기는 날이면 10만원 가까운 사례금이 오리라는 것인데 숨은 김자작집 소송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관계로 다시는 이런 추악한 사건에는 관계를 안이한다고 맹세하여 이것을 거절해 버려서 그 사건은 마침내 어느 일본 변호사와 조선사람 변호사와 두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다 이것이 정선의 감정을 격분시킨 것이었다 그저 그렇지 평생 남의 집 행랑빵으로 돌아탱겨 원체 시골놈의 자식이 그렇지 그래 하고 정선은 남편이 굴러오는 복을 박차 버리는 것이 그가 시골 쌍놈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단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근인에 지나지 못하였다 순과 정선은 가정생활을 하는 날이 깊어 갈수록 두 사람의 생각에는 점점 배치되는 점이 많아졌다 대관절 두 사람의 인생관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것이 점점 탄로가 된 것이었다 이 세상에 돈이 제일이지 하는 것이 정선의 근본 사상의 제1조였다 둘째는 그가 말로 발표는 아니하더라도 또 한 가지 근본 사상이 있는 것을 승은 정선에게서 발견하였다 그것은 성욕을 중심으로 한 향락생활이었다 마치 정선의 후리후리란 어려쁜 몸이 전부 성욕으로 된 듯한 생각을 줄 때가 있었다 이것이 승에게는 못마땅하였다 승의 생각에는 고등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인격의 존엄을 믿는 사람 이라는 것보다도 음란하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는 성적 욕망이라는 것은 비록 부부 간 애라도 서로 억제할 것이라고 서로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었다 서로 대하기를 손같이 하라 하는 동양식 부부 도덕의 젖은 때문인가 하고 승은 혼자 저를 의심해 보았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보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승에게는 자기를 낮추는 듯한 심히 불쾌한 일이었다 그가 애써서 수양해 온 인격의 존엄이라는 것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싫었다 그러나 승의 인격의 존엄을 지키려 할 때 정서는 이것이 사랑이 없는 까닭이라 하여 원망하고 심하면 유순이라는 계집아이를 못 잊는 까닭이라고 해서 바가지를 긁었다 원망하는 여자의 얼굴 질투의 불에 타는 여자의 얼굴은 승의 눈에는 심히 추하였다 아내의 눈에서 질투의 불길이 솟고 그 혀 끝에서 원망의 독한 화살이 나올 때 승은 몸서리가 지도록 불쾌하였다 자기의 사랑하는 어여쁜 아내의 속에 이런 추악한 것이 있는 것이 슬펐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여 여러 번 거듭할수록 승의 눈에서는 아내의 아름다움이 점점 쓰러졌다 순결한 청년 남자로서 그리던 여자의 아름다움 여자의 몸을 쌌던 여자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증발하는 증기라고 믿던 분홍빛 안개가 거쳐버리고 여자는 마치 유격과 질투 원망과 분노를 뭉쳐놓은 보기 싫은 고깃덩어리로 보였다 그렇게도 아담스럽고 얌전하고 정숙하게 보이던 정선이가 이 추태를 폭로하는 것을 볼 때 숨은 여자의 허위 가식이라는 것을 아프게 깨달았다 왜 내 아내 정선이가 얌전 정숙 그 물건이 아닌가 하고 울고 싶었다 미소감이 여자를 미워하는 성질을 자기가 가졌는가고 스스로 의심하여 아내 정선을 재인식하려고 힘도 써보았다 그러나 정선은 갈수록 더욱 평범 이하의 여성에 떨어지는 것 같이 숭의 눈에 비치었다 숭은 마침내 자기의 정성을 가지고 정선의 정신 상태를 도덕 표준을 인생관을 보다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고도 결심을 해보았다 그러나 숭의 정성댄 도덕적 탄원은 정선의 비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 정선에게는 남편인 숭에게 대한 우월감이 깊이 깊이 뿌리를 박은 것 같았다 숭의 말이면 무엇이나 비웃고 반대하였다 그러할 뿐더러 정선은 적극적으로 빈정되고 박박 긁어서 숭을 복는 것으로 한 낙을 삶는 것 같이도 보였다 재판소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숭의 마음에는 조금도 화평과 기쁨이 없었다 대문 안을 들어서기가 끔찍끔찍하였다 요행 웃는 낯으로 맞아주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때까지 4, 5시간 어떻게나 유지하나 하고 숨은 애를 쓰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다 그러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이 무작정 평화는 순식간에 깨어지고 집안은 찬바람이 도는 수라장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아 못 견디겠다 이러하다가는 내 일생은 내 싸움에 다 허비해 버리고 말겠다 고 자탄을 바라게 되었다 이런 일을 수없이 하다가 어젯밤에 대파탄이 일어나 숭은 단연히 집을 버리고 뛰어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앉았을 때 숭의 곁에는 서슬이 푸른 경관 3명이 달려왔다 숭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셋 중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순사가 바싹 숭의 가슴 앞에 와서며 당신 무엇이요? 하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무엇이요? 하는 말에 숭은 좀 불쾌했다 나 사람이요? 하고 숭도 불쾌하게 대답하였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하고 곁에 섰던 순사가 숭에게 대들었다 사람들로 무엇이냐고 묻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숭도 반말로 대답했다 이놈아 그런 말법 어디서 배웠어? 하고 곁에 섰던 또 다른 순사가 숭의 따귀를 갈겼다 영겁 후 두 번을 갈기는 판에 숭의 모자가 땅에 떨어졌다 처음에 숭에게 당신 무엇이요? 하던 순사가 수첩을 꺼내어 들고 성명이 무엇? 하고 신문하는 구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어든 위에 까닭없는 사람들로 불공하게 말을 하오? 하고 숭은 뻗대었다 아마 이놈이 동네 농민들을 선동을 하여서 농업 기수에게 폭행을 시켰나 보 이놈부터 묶읍시다 하고 한 순사가 일본말로 하였다 숭은 어찌된 영문을 몰라서 어안이 벙벙하였다 그러나 이 순사들은 자기를 따라온 것이 아니여 이 동네 농민과 기수세에 무슨 갈등이 생겨서 농민들을 잡으러 오는 것임을 짐작하였다 그리고는 일변은 변호사인 직업의식으로 또 일변은 자기의 일생을 위해서 바치려는 살려올 동네 농민에게 무슨 중대 사건이 생겼다 하는 의식으로 이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늘 아침 차로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요 지금 내 고향인 살려올로 가는 길이요 하고 역시 일본말로 냉정하게 대답하였다 숭에 유창하고 점잖은 일본말과 또 냉정한 어조에 수첩을 내어든 순사는 좀 태도를 고쳤다 오늘 차에서 내렸소? 하고 일본말로 좀 순하게 물었다 그렇소 그랬으면 자네들 이 사람 보았겠지? 하고 두 조선순사를 돌아보았다 두 순사는 물끄러미 숭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응 본 것 갔소 하고 싱겁게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급하던 풍우는 지나갔다 더구나 변호사라는 명함을 보고는 경관들은 좀 더 태도를 고쳤다 숭의 따귀를 때린 순사는 약간 머쓱하기까지 하였다 숭은 불쾌한 생각이 용이 가라앉지 않지만은 이것은 시골에 의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꿀떡 참았다 아니 참기로 별수가 있으랴만은 숭은 짐을 들고 순사들의 뒤를 따라갔다 동네 개들이 요란하게 짖었다 목적한 범인 여덟 사람은 반시간이 못되어 다 묶여었다 그들은 반항도 아니하고 변명도 아니하고 어디 구경가는 사람 모양으로 열을 지어서 묶여섰다 다만 아들들 남편을 잡혀 보내는 부인네들이 문 앞에 서서 울 따름이었다 이 사건에 주범되는 맹 한갑은 잡힐 때 매를 맞고 발길로 채워서 그러한 자리가 있었다 숭은 우뚝헌이 서서 이 광경을 보았다 경관대는 담배 한 대씩을 피우고는 범인 여덟 명을 끌고 의부로 향하였다 허승은 와 있기를 바라는 일가집을 다 제치고 한갑의 집으로 갔다 이전에는 쓴내 보듯 하던 일가 사람들도 숭이가 변호사로 부잣집 사위로 훌륭한 옷을 입고 돌아온 것을 보고는 다투어서 환영하였다 네가 기이 되어왔구나 하고 할머니 아주머니 뻘 되는 부인네들까지도 환영을 하였다 아이 올케가 썩 미인이라도구나 하고 누이 항렬되는 여자들도 대환영이었다 그러나 숭은 이러한 환영도 다 뿌리치고 이 동네에서 제일 작고 가난한 한갑인의 집을 택하였다 한갑 어머니는 아이 자네같이 귀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 있나 하고 걱정하였다 쌀이 없는데 반찬이 없는데 하고 한갑 어머니가 애를 썼다 자제 먹던 대로만 주세요 하고 숭은 한갑 어머니에게 안심을 주었다 한갑 어머니는 잡혀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올까 하고 부엌에서 숭을 위하여 밥을 짓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나와서 숭에게 물었다 기해가 글쎄 그놈을 때렸다네 그려 순이 송목을 그놈이 잡고 또 순이의 뺨을 때렸다고 기해가 글쎄 그런 애가 아닌가 학교에 다닐 적에도 남의 일에 참견을 노하지 않았나 글쎄 어쩌자고 관인을 때리나 그런 철없는 녀석이 어디 있어 아이 그 녀석이 이 늙은 애 미 속을 이렇게 아프게 하나 하고 한갑 어머니는 들락날락하며 어떤 때에는 부엌에서 머리만 내밀고 또 어떤 때에는 부지깽이를 들고 몸까지 내놓고 어떤 때는 소리만 나왔다 왜 한갑군이 잘못했습니까 하고 숭은 진정으로 한갑의 행동에 감격하여서 그럼 남의 여자의 팔목을 잡고 뺨을 때리는 놈을 가만두어요 두들겨 주지요 그야 그렇지 하고 한갑 어머니는 숭의 칭찬에 만족하는 듯이 부엉문 밖에 나와서 허리를 펴며 그렇지만두 요새 세상에 농부나 해먹는 놈이야 어디 사람인가 귀 밑에 피도 아니 마른 애들이 무슨 석입시오 무슨 날입시오 하고 제 애비 할애비뻘 되는 어른들을 이놈 저놈 하고 개 어르는 듯 하지 걸핏하면 따귀를 붙이고 글쎄 일전에도 전 매국인가 어디선가 온 사람이 담배가 어쨌다나 해서 하고 만아님은 비밀의 말이나 되는 듯이 소리를 낮추며 저 해나무 때에 찬봉 영감을 구둣발로 차서 까물어쳤다가 피어는 났지만은 아직도 오줌 출입도 못한다오 그 양반이 지금 한갑 진갑 다 지내고 이르니 넘은 어른이 아니신가 말 말어 그나 그뿐인가 그놈의 청결검사 담배 젖간 술 젖간 농애비 무엇이냐 하고 음내서 나오는 날이면 어디 마음을 펴보나 글쎄 남의 집 안방 부엇 할 것 없이 시퍼렇게 젊은 놈들이 막 뛰어들어와 가지고 젊은 아낙네까지 붙들고 힐거를 하는 수가 있으니 요새법은 다 그런가 서울도 그런가 나라법이야 어디 그럴 수가 있나 이래서야 어디 백성들이 살아먹을 수가 있나 또 그놈의 신장로는 웬걸 그리 많이 닦는지 부역을 나와라 조약도를 저오너라 밥갈 때나 김말 때나 나오라면 나가야지 아니 나갔다 하는 큰일 아닌가 우리 같은 것도 그래도 한 집을 잡고 산다고 남하는 것 다 하라네 그려 이거 원 어디 살 수가 있나 서울도 그런가 우리 면장이 몹쓸어서 그런가 구장이 몹쓸어서 그런가 나라법이야 어디 그럴 수가 있나 하고 만한님은 길게 한숨을 지며 아무려나 우리 한갑이나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지만은 그 녀석이 왜 글쎄 관인을 때려 망할 녀석 하고 눈물을 떨어뜨린다 한갑 어머니는 속으로 무한한 슬픔과 불안을 가지면서도 도의 여자 모양으로 그것을 말이나 몸짓으로 발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녀에게는 조선의 어머니의 자제력이 있었다 그러나 승을 위하여 밥상을 들고 나오는 한갑 어머니의 모양은 차마 바로 볼 수 없도록 초췌하였다 나이는 아직 60이 다 못되었건만은 이가 거의 다 빠져서 볼과 입술이 오므라지고 눈은 움쑥 들어가고 몸에 살이 없어서 치마 허리 위로 드러난 명치 끝 근방은 온톡 뼈다귀에다가 꼬깃꼬깃 구겨진 유지를 발라놓은 것 같았다 게다가 굳은 살과 뼈만 남은 손 그것은 일생에 시임없는 노동과 근심과 영양불량으로 살아온 표적이었다 승은 일어나서 밥상을 받아놓고 서울서 보던 몸 피둥피둥하고 머리 반드려한 마님 내를 연상하였다 그네들에게는 일생에 하인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고생밖에 노동이라는 것은 없었고 그리고도 고량 진미에 영양은 남고도 남아서 먹은 것이 미처 다 흡수될 수가 없어서 그릇그릇 소압을 향해 되어 보약입시오 약물입시오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다 밥상 숭의 밥상은 몇백 년째나 한갑의 집에서 대대로 몰려오는 팔모반이었다 본래는 칠하였던 것이 벗어지는 동안이 반세기 벗어지는 한편으로 다시 때와 먼지로 칠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칠해지기까지 반세기 가장자리를 두른 여덟 개의 어슬 장식 언저리 중에는 겨우 세 개가 남았을 뿐이다 이 소반은 그래도 한갑의 집이 옛날에는 점잖게 살던 집인 것을 표시하는 대표적 유물이다 한갑 어머니는 지금도 자기 집 가장의 밥상이 비록 은반상 고기 반찬은 못 오를 망정 모반이 아니여 팔모반인 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있다 이 소반은 한갑 할머니가 한갑의 할아버지에게 시집올 때 그 시조부의 밥상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 전에는 몇 대를 전하여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후에 한갑의 조부 그 후에는 한갑의 아버지 그리고는 한갑의 밥상이 된 것이었다 이 밥상은 이 집 가장 이해에는 받지 못하는 거룩한 가보였다 이 상에 밥을 주는 것이 숭에게 대한 더할 수 없는 큰 대접이었다 상만 아니라 대접과 주발도 옛날 것이었다 대접은 여러 대 이 집 가장이 써오는 동안 밑이 달아서 그 두꺼운 빛이 달아져서 뽕하고 구멍이 뚫려서 여기서 40리나 되는 유기전에 가서 기어왔다 요새에는 이런 좋은 새는 없소 하고 유기집 사람이 말하였다는 것은 결코 이 고물을 빈정된 것만이 아니었다 사실상 옛날 조선 유기는 요새 것보다 새도 좋고 살도 있고 모양도 점잖아서 요새 것 모양으로 작고 되바라지지를 아니하였었다 승은 이 비록 다 달아진 것이나마 그 후덕스럽고 여의 있는 바탕과 모양을 가진 기명과 한갑의 어머니와를 비교보고 옛날 조선 사람과 오늘날 조선 사람과의 정신과 기상과를 비교해 보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렇지만은 그 그릇에 담은 밥은 불면 날아갈 찐 호접살이여 반찬이라고는 냉수에 간장을 치고 파 한 중기를 썰어서 띄운 것 한 그릇이었다 그리고는 호박잎 줄거리에 껍질과 실을 벗기고 숭숭 썰어서 된장에 섞어서 호박 잎사귀에 담아서 활옷불에 글쎄 굶는달까 찐달까 한 찌개 한 그릇 뿐이었다 이 호박잎 찌개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찌개를 찔 그릇이 없는 것 또 하나는 호박잎을 찌노라면 된장에 있던 구더기가 뜨거운 것을 피해서 잎사귀 가장자리로 기어나오기 때문에 구더기를 모두 집어낼 수 있는 편리가 있는 것이었다 조밥 한 그릇 듬뿍 꾹꾹 눌러서 한 그릇 파 창구 듬실 듬실 넘게 한 그릇 그리고 구더기 없는 된장 호박잎찌개 한 그릇 이것이 숭이가 농촌에 돌아온 후 첫 밥상이었다 아주머니 안 잡수셔요? 하고 숭은 한갑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서 먹게 나 먹을 건 부엌에 있지 하고 한갑어머니는 마른 호박잎을 쓱쓱 손바닥에 비벼서 아마 한갑이와 공동으로 쓰는 것인지 듯한 곰방대에 담아서 화로에 대고 빤다 이것이 호박잎 담배라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콩잎 담배가 생기거니와 그때까지는 호박잎 담배로 산다 정말 담배를 사 먹는 사람이 이 동네의 뼛집이나 될까 얻어만 먹어도 대접으로 한 줌을 주기만 하여도 제가 되는 이 세상이어든 한갑이가 집세기를 삼아서 장에 내다 팔아서 장수연 한 봉지를 사다가 주면 어머니는 돈 없는데 이건 왜 사왔니? 하고 걱정은 하면서도 만나게 피웠다 승은 목이 메어서 밥이 넘어가지를 아니하였다 그것은 찐 호접살밥이 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찬국에 장맛이 써서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된장찌개에 구덕이 기어나오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한갑어머니의 말이 하도 참담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한갑어머니라는 비참한 존재 그를 보는 것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목이 메웠던 것이다 그래도 승은 이 밥을 만나게 먹어 보이는 것이 이 불쌍한 노인에게 대한 유일한 위로로 알고 냉수에 밥을 말아서 아무 감각도 없이 밥그릇이나 남아 퍼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승이 숟가락을 놓을 때 한갑어머니는 곰방대를 놓고 일어나면서 어디 건건이가 있어야 먹지 그래도 물에 다 놓지 않고 자 한술만 더 뜨게 하고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물에 떠 넣으려고 한다 아이고 그렇게 못 먹습니다 하고 승은 한갑어머니의 팔을 붙들었다 이걸 원 어떡하나 서울서 호각만 하던 손님을 쓴 된장에 호접살 밥을 대접하니 이거 어디 되겠나 죽은 목숨이야 죽은 목숨 하고 한갑어머니는 승이가 남긴 밥을 물에 부어 그 자리에서 된장찌개 아울러 먹기를 시작한다 승은 한 번 놀랐다 이 노인이 밥을 한 그릇만 지어서 내가 남기면 먹고 아니 남기면 자기는 굶을 작정이었구나 하였다 기실은 이 노인은 끼니마다 밥 한 그릇을 지어서는 아들을 주고 아들이 먹다가 남기면 자기가 먹고 아니 남기면 숙룡만 마셨다 아들이 혹 어머니 잡술 것 없어 하고 부르면 그는 없긴 왜 부엌에 담아놓았지 지금 먹기가 싫어서 이따가 먹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부양으로 한갑어머니는 충군기가 되어서부터는 해꼭식이 날 때까지 하루 한 끼도 먹고 반 끼도 먹고 살아갔다 밖에 나가서 힘드는 일을 하는 아들만 든든히 먹여놓으면 집에 가만히 있는 자기는 굶어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 늙은 부인은 피부 밑에 있어야 할 기름을 다 소모해 버리고 아마 내장과 뼛속에 있는 기름도 다 소모해 버리고 오직 뼈와 껍질만이 남아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눈은 흐리고 입술은 건푸르다 피가 부족한 것이다 피 될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허승은 생각했다 한갑어머니는 그 밥과 된장과 찬국을 하나 아니 남기고 다 먹어버린 뒤에 상을 들어 옮겨 놓으며 그런데 베노사 벼슬을 해서 귀히 되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나 이 더운데 그래도 고향이 그리워서 왔지 얼마나 있다 가려나 오늘 밤차로는 아니 가겠지 하고는 늙은 부인은 불현듯 한갑이를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 한갑이 무사하게 해주게 해 이 늙은 년이 그놈을 잃구야 어떻게 사나 하느님이 도우셔서 베노사가 오게 했지 하고 혀를 끌끌 찬다 서울 안갑니다 여기 살러 왔어요 하고 승은 김어거리에게 말하는 높은 음성으로 힘있게 말하였다 한갑 어머니가 귀가 먹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초췌한 모양이 보통 음성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인 것이었다 여기서 살다니 베노사 같이 귀한 사람이 뭘 하러 이런데 사나 죽지를 못해서 이런 시골구석에서 살지 쌀밥을 먹어보나 대관절 담배 한 대를 맘대로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도 옛날 같으면야 이따금 떡도 해먹고 술도 해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한 집에서 하면 여러 집에서 노나도 먹고 하지만은 요새야 밥을 땅땅 굶고 노나먹다니 인심이 박해져서 없네 없어 또 쌀떡에 인심이 난다고 어디 노나먹을 것이나 있다든가 웬일인지 우리 동리도 요새에는 다 가난해졌거든 신구상께나 하는 농량이나 안이 떨어지는 집이 우리 동리의 초신의 집하고 구장의 집하고나 될까 다 못살게 되었지 글쎄 유초신의 순이가 삿김을 매내 그려 말할 거 있나 그 순이가 어떻게 귀엽게 자라난 아가씨인데 다들 못살게 되었단 말이야 글쎄 베노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데서 사나 하고 한갑어머니는 숭의 농담을 믿은 것이 부끄러운 듯이 싱글에 웃는다 그러나 그 웃음은 연기와 같이 희미하고 연기와 같이 힘없이 쓰러지고 만다 정말입니다 하고 숨은 여기 살러 왔습니다 어디 집이나 한 칸 짓고 농사나 지어먹고 살러 왔습니다 이제는 서울 안 가고요 하고 다지었다 그럼 댁내도 이리로 오나 하고 한갑어머니는 그래도 반신 반의로 왜 벼슬이 떨어졌나 하고 근심하는 빛을 보인다 아내가 따라오면 할 수 없겠지만은 웬걸 오겠어요 하고 승은 아내에 관한 말을 길게 하기가 싫었다 아니 댁내가 아주 부잣집 양반집 따님이라던데 또 순이가 그러는데 아주 예쁘게 생긴 사람이라던데 그리고 처갓댁에서 좋은 집도 사주고 땅도 여러 천석하는 것을 갈라 주었다 두구먼 어 그럼 여기 땅을 사러 왔나 어 그렇구먼 살려올 논을 사러 왔구먼 배노사가 논을 사거든 우리 한가비도 좀 주라고 지금 논을 사려면 얼마든지 산다네 모두 척식회사라든지 금융조합이라든가에 잡혔던 것이 경매가 되게 된다고 다만 몇 푼이라도 남겨 먹게만 준다면 팔아 버린다고들 그러는데 그 한마지기를 샛나는 것을 30원이니 40원이니 부르고 있다네 그렇게라도 팔아야 단돈 10원이라도 내 것이 된단 말야 뭐 금년까지나 팔면 이 동네에 제 땅 가진 사람 별로 없을 걸세 그러면 자까지 떨어지거든 왜 금 같은 돈 주고 산 사람이 이전작인 붙여 둔다든가 제 맘에 드는 사람 떼어주지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사람 못 산다니까 그러네 그려 모두 떼거지 나구야 말지 다른 데서들 다들 서간도로 간 사람도 많지만은 우리 살려올 동네야 어디 고래를 타도 타관으로 떠는 사람이야 있었나 다들 그래도 제 집 쓰고 제 땅 가지고 빌어먹었지 몇 해 전만 해도 살려올 땅을 놓으면 마음을 놓는다고 안 했나 우선 베노사네 집은 자케나 잘 살았나 부자 아니었나 베노사는 명당손이니까 더 큰 부자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이야 한 번 땅을 팔면 모래 위에 물 엎지르는 것 아닌가 다시는 못 주어 담지 우리 집도 베노사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지는 않지 않았나 이날 밤 숨은 저녁을 먹고 초신의 해나무 밑으로 갔다 이 해나무는 본래 숭의 집 것이었다 지금은 집 아울러 초시라는 사람의 것이 되었다 이 해나무 밑은 여름이 되면 밤이나 낮이나 동네 사람이 회의실이요 휴식소요 다마실이었다 오늘 저녁에도 모깃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모여앉았다 늙은이 젊은이 아이들 여럿대로 모여앉았다 숭도 그 틈에 끼었다 끼자마자 숭은 이야기에 중심이 되었다 해나무는 난지가 몇백년이나 되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다 살려울에 배가 올라오던 시절에 이 다무에 닷줄을 메었다 하나 그 배 올라오던 시절이 어느 때인지는 더구나 아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배 올라오는 데를 가자면 여기서 남쪽으로 시오리는 가야 한다 옛날 산에 나무가 많을 때에는 달래강에 뿌리 깊어서 배가 살려울 동네 앞까지 올라왔을 법도 한 일이요 이 동네에 처음 들어온 시조들이 배를 타고 이리로 올라왔을 법도 한 일이다 그때 이 살려울 동네에는 살림이 무성하고 노루 사슴 호랑이가 들끓었을 것이다 그 조상들은 우선 나무를 찍어 집을 짓고 땅을 갈아서 밭을 만들고 길을 내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동네 이름을 짓고 산 이름을 짓고 모든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물이 살같이 빠르니 살려울이라고 짓고 강에 달이 비쳤으니 달래라고 짓고 달래가 가운데 흐르니 이 젖과 꿀이 솟는 벌을 달래뻘이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때 이 골짜기 그것을 두른 산 달래강 거기 나는 풀과 나무와 고기와 곡식과 개구리 소리 꽃향기가 모두 이 사람들의 것이었다 암우의 것이라고 폐를 써 박지는 아니하였지만은 폐를 써 박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 해나무도 그 나무가 선 땅이 근년에 몇 번 소유권이 변동되었지만은 이 나무는 말 없는 계약과 법률로 이 동네 공동의 소유였다 이 동네에 사는 이는 누구든지 이 나무 그늘의 서늘함을 누릴 수가 있었다 사람뿐 아니라 소도 말도 개도 병아리 거느린 닭들도 이 해나무 그늘 밑에서 놀든지 낮잠을 자든지 아무도 그만은 이가 없었고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이 늙고 점잖은 해나무 그늘을 덮고 아픈 다리를 쉰다 하더라도 누가 못하리라 할 이가 없었다 이 말이 믿기지 아니하거든 이 경력 많은 해나무도러 물어보라 그는 적어도 4,500년 동안 이 살려올 동네의 역사를 목격한 증인이다 이 동네에서 일어난 기쁨을 아는 동시에 슬픔도 알았다 더구나 이 동네 수염센 어른들이 집 방석을 깔고 둘러앉아서 동네 일을 의논하고 잘못한 일을 심판하고 훈계하고 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사무가 처리된 것을 이 해나무는 잘 안다 이 동네 수염센을 받은 reports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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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